안녕하세요. 오늘은 런어웨이의 안무가인 하수미 담장님 미아를 대신해서 저 수우가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즐겁게 따라해보세요. Let's start! 처음에 디디오보고 시작합니다. 왼발과 왼팔을 같이 열어주면서 하나, 스텝 프론트, 오른팔을 위로 들어주면서 오른쪽 축이 오른발 끌고 들어와서 위로 왼손에 기대듯이 둘, 그대로 오른팔 써클, 왼팔을 따다오려가면서 앞으로 오른팔이 계속 들어가서 양손을 잡아서 앞쪽으로 드래그 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쳐서 점프 하나, 아라베스크 바로 만들어줄게요. 하나, 둘, 앤, 세세 몸방에 바꾸고 앤, 뒤로 그대로 양손이 머리를 잡고 오픈 그대로 왼쪽 사선 뒤로 다음 했다가 다시 오른쪽 축으로 돌 거예요. 오른쪽 축으로 돌 때 오른발이 쿠페에서 아라베스크로 다시 열려요. 자, 다시 앤, 하나 그대로 왼쪽으로 내려놨다가 앤, 오른쪽 축으로 돌아서 바로 아라베스크 그대로 걷으면서 앞으로 정답은 disappointing. 3, and 4, and 1, 2, 3, and 4, and 1. 팔이 왼팔이 앞으로 가있고 오른발 스테이 앞으로 가있어요. 그래서 왼팔은 안하방, 오른팔은 뒤에서 계속 쫓아오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스텝을 열어주면서 하나, 둘, 셋, 얘를 쳐서 없애고 오른팔 던지고 지금 왼쪽 중심으로 가있는 걸 왼발을 파스로 점프해서 뒤로 보낼 거예요. 던졌다, and 파, 파, 세, 그대로 걷어내면서 스텝이 앞으로 나오면서 오른발 밴드로 작게 그대로 오른발을 뒤로 보내주면서 오른팔을 뒤로 짚어요. 그리고 오른쪽 축으로 슬라이딩하면서 왼팔을 던져줄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왼발 축으로 백으로 일어나서 인사이드에서 성쉬를 밀어올려서 스텝 갔다가 스텝, and 팔 편하게 위에서부터 자유롭게 바울까지 스텝,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one, two, three, and four, one, two, three, and four. 처음에 다운해서 내려왔다 왼팔이 오른팔을 쳐낼 때 다리도 똑같이 쳐내고 뒤에 있던 팔이 앞으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반대쪽으로 올렸대. 그다음에 들어왔다가 팔 없애면서 왼발이 오른발을 앞으로 밀어서 점프, and 오른발 스텝, 왼발 뒤로 짚어서 오른발이 파쎄고 이때 팔 같이. 다시 한 번 더. 하나, 눌러서 둘, 셋. 점프하면서 가고, 짚고 파쎄.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스파이럴로 돌 거예요. 스파이럴이기 때문에 중심이 미리 다 들어가지 말고 왼팔이 뒤에서 따라오는 모양새로 넘기듯이. 그럼 다리가 뒤에 남아있죠? 그대로 왼발 걷어내면서 하나. 그리고 오른쪽으로 앉아서 왼발 빠져나오고 굴러서 반대쪽에서 베이비 포지션. 그대로 스텝이 오른발. 왼발 시계바늘처럼 도는 거예요. 오른발, and, in. 그대로 앉고 골반부터 밀어서 백에서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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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In town, and, one, two, three, and four, and one, two, three, and four, and one, two,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다음부터 카운터를 한번 해볼게요.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3, 4, 5, and 1, 2, 3, 4, 1, 2, 3, and 4 오랜만에 저희가 튜토리얼을 한번 올려 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최근에는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다시 한번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즐겁고 많은 애정을 가지고 영상을 봐주세요 Happy New Year! Bye!